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희망 고시나리가 드디어 이나즈마를 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즈마 들어가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지금 그 퀘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우는 거를 이제 좀 알아가지고 아이템이 지금 맞는 아이템이 없어서 비타 아이템 추천하신 아이템만 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그냥 저기 그거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준비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 뭐야 근데 도전자로 하는거야 쟤는 맨손으로 하는데 뭐야 나 되게 되게 긴장했는데 별거 없잖아 잠깐만 뭐야 그냥 컨트롤 몇 번 해줬더니 게임 끝났는데 네 맞아 쓸데없는 움직임 하나도 없었죠 근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힘을 좀 뺐네 뭔 소리야 상대방은 주먹이었는데 난 칼이었다고 요즘 유 스토리만 달려도 오신 룰에 간다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아 스토리만 가도 내가 스토리를 안 깠거든요 쟤가 제법이군 나를 호두 일단 친추 했으니까 친구 추가 또 해드려야죠 오늘 하루아이트 하하 누님이 니 상대는 온갖 실력으로 너한테 그래 니 자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관중 하하하하하하 왜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내가 이런 수준에 좋아요 그럼 들어갈까요 안녕 안녕 오 오오오오오 우와 오오 멋진데 오오 비빌만은 해 비빌만은 해 하지만 컨트롤 해주면 돼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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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돼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해봐 해봐 패턴 다 익힌다 다 익힌다 아아아아 아 그렇죠 그래서 팔빙님 폭풍이면은 인정해 널 따라잡으려면 아저씨한테 신의 눈이 있었다면 어렸을 땐 나도 신의 눈이 갖고 싶었어 하지만 얻지 못했어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고 보니까 근육만한 게 없 신의 눈을 가진 사람 맞아 근육만한 게 없더라고 그래 난 그냥 누가 더 강한지 패배만이 힘의 차이를 있게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겨뤄보자고 맞다 결승전엔 누가 올 그건 모르겠는데 빠르다 혹시 혹시 쿠키 신호부 아니겠지 내가 아는 그 쿠키 신호부 아니겠지 난 쿠키 신호부 키우려고 이나즈마 하는 거여가지고 무조건 이나즈마는 하긴 해야 되는데 신호부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가셨나? 조용하신데 내게? 가셨구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은 아 다들 통화 중? 어허! 뭘로? 아니 잠깐만 고스나이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라이브까지 하고 있어 지금 라이브까지 하고 있어 지금 뭐야 생방송 170명 넘는 방송 보러 간다고? 야 고스나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고스나이가 지금 방송을 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컵 넘었지 훌륭해 낯설어하는 하지만 금방 태세를 가다듬고 이겼잖아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세리하네 네 카자 얻으려고 모으고 있어요 근데 카자 재료는 아직 안 모았어요 다른 분들은 미리 얻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카자 얻을 때 하려고 일본 안하고 있어요 지금은 쿠키신호부 있는 애들 아 이나즈마요 어어 어쨌든 이나즈마를 가야 되긴 하네 하지만 그 냄새 날 따라와 169개 알아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것저것 그 최종 모아야 되는 게 몇 개인지 다 나오더라고 아 일단은 잠깐만요 친구 추가하셨다니까 친구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용용이 용용이 제 혹시 쏠 쏠 쏠 탕 님 아이디가 어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어떻게 봐 이야 멋진데 아무튼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캐수집 혹시 흑쏠탄다님 여성분이신가요? 무과금이고요 저도 무과금 아 저는 과금했구나 참 아 과금했구나 무과금이라기에는 타이나리가 너무 과금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나무도 없으 너 사실 원수의 힘 응 응 너도 그럴까봐 경기 중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와도 난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서도 네 남자몸을 남자몸쯤을 가진 여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복합적인 원수의 힘을 어떻게 얻었어? 그럼 원수의 힘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쩌면 이렇게 하지만 역시 그렇게 얻은 정보는 너한테도 알려줄게 그럼 공평하지? 그럼 저 옆 뭐야 잡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얘네도 바부아이 일으킨 다음에 얘네로 흙으로 보내주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물캐 한번 키워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임무는 다 할 생각이거든요 임무는 다 할 생각이에요 바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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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야 아직 전투 중이라고? 더 있어? 이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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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방심하던 사이에 아주 나이크 사이였어 하지만 도끼나리한테 상대가 되지 않아 키가 혹시 2m 좀 안돼요? 네 2m 좀 안돼요 이미 타주면 안돼요 비밀이란 뜻이에요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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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바브아 초전도 초전도구나 선 해주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 더주면 안되는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어가지고 다 믿으시네 모둑즉 약점만 조심하 고맙긴 말도 안되는 능력을 매번 알 수 없는 내가 알고 싶은 그리고 신 아 미안 너희가 신비한 걸 보여줬는데 나도 보다 그게 궁금해서 으으 자존 계약 캔디스 바바라 행추임 아 저 지금 바바라 있어요 바바라 아 저 지금 바바라 있어요 바바라 내가 알기로 그녀는 2월의 계약은 2월의 중생들을 위한 하하하하하 더 빼세요 더 빼세요 더 빼세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고신한 일 모르시는구나 하하하하 더 빼세요 더 볼일 없으면 이만 돌아가자 알겠어 저기 고스네 방송 보시면서 하시는 거겠지? 아닌데 안보시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몇 분은? 안되요 자 쉿 조용히 하세요 안하고있음 그게 아니고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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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디코 디코에 사람이 많은데 시청자보다 많아 시청하시는 분보다 많아 뭔가 잘못됐죠 일부러 감전당하게 저도 좀 안크니까 그래요 신의 눈이 없는거 아냐 그러네 그러네 그럴줄 알았네 하는 수 없네 하는 수 없네 날 따라와 지금이 저로의 찬스야 뭔 소리야 아 여기에 길이 있었구만 뭐야 성공했네 오 깜짝이야 놀래라 나 지금 실패한건가에 가져오고 있었는데 뭐야 얘네들 뭐 그나저나 어떻게 사품을 확인할 생각을 한거야 훔쳐가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럼 왜 안말렸어 어딨어 자차 알게 될거야 눈속임 자 지식을 너와 꼬리할게 야 어디있는거야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왜이렇게 잘 틈어 당연하죠 저 우인단을 이겼던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빈틈을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빈틈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직 안 죽었나 이력장목 소리라는 다 들었다고 빈틈을 반드시 갚아야돼 바람이 계속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 녀석은 맞은편에 하나 있을거야 타이날이 얻고싶다 저는 타이날이 잃고 싶은데 물론 지금은 얻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 바람에 따라 임무를 먼저 완료하세요 워플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길에 매복해 있어 계속 타고 전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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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성공 야아 성공 성공 일단 성공을 했는데 안녕 보물 사냥단 역시 내 예상모라네 그렇다는 길 좀 내주시지 불 favorite 이 solves 주 으악 arp 엪 어딨니 이 disappointment 샴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딨니? 잡자 됐죠 좋아 또 바람을 따라가는거야? 바람이 어딨는데? 아 여깄구나 확인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줄이야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줄이야 닉도 델피우스라 바꿀겁니다 아 진짜요? 델피우스가 뭐에요? 오오오 어? 방송하세요? 안녕 끝났어 인마 별것도 아닌게 뭐야 어디있어 여기 있었잖아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누룽지야 불을 뿜어라 당의하지마 끝났네 학교 졸업하고 본격으로 할겁니다 어? 지금 고등학생이세요? 생사의 갈림 신의 눈은 여기 뭐 설마 나야 상관없다 아니 그럴리 뭐야 너 괜히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하잖아 아쉽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응 그가 신의 눈을 그리고 예전 임자 없는 신의 여러 원소를 자 너도 한번 해봐 내가 원하는 답인 그닥 특별 그렇구나 괜찮아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이 신의 눈은 계속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네 맞아 그걸 설명하는 그는 내 친구였어 어느 날 그가 무상의 일태도에 대해 아냐고 묻더라고 화이팅이야 감사합니다 약간 일본풍 난다 그건 나이든 쇼군의 궁극적 무의이자 최강의 상징이야 최강의 상징이야 하지만 그는 그 일격을 넘어서지 못할 건 없지 언젠간 뇌정의 맞설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어 후에 안수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의 소망은 점차 영원을 쌓는 벽돌로 변했지 그렇게 도처를 떠돌고 있는데 친구가 안수령 집행자에게 어전 시합을 신청했다는 걸 들었어 어전 시합은 장엄하고 참혹해 패자는 신의 벌을 받고 승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 타 카자 왜요 왜요 카자는 남자잖아 그의 평생 소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천수학에 도착했을 때 시합은 끝나 있었고 신의 벌을 받은 그의 검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 그게 바로 그가 보고 싶어하던 빛이었지 음 마지막 순간 아카자 친구예요 아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난 그 빛바랜 신의 눈을 갖고 도망쳐버렸어 친구의 뜨거운 소망을 차디찬 신상에 박히게 할 순 없었거든 그래서 카자 친구가 죽었어요? 아니구나 신의 눈이 신의 눈이 빛을 잃었다는 거는 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 아 나중에 빛남 아 그렇구나 하지만 떠돌이 무사히 일생은 여행의 의미와 길가의 경관뿐 아니라 바람캐들 친구 다 죽던데 아 진짜요? 그럼 문제는 남행자도 원래 바람캐로 시작하잖아 백무는 구름바다의 신수 구름바다의 신수는 또 뭐야 이걸 해야 할 수 밖에 없는거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한번 가는게 진짜 힘드네 이거 분신술 안쓰나 분신술 그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왜 분신술을 안쓰는거야 그니까 아 이게 아무거나 받는 받은 결과가 이렇구만 아 오케이 확인 더이상은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아 전술캐는 받은 미리미위 이루는게 아 그레싱 막힘 그렇구만 가무 전술임무 아 진짜요 하하하하 이것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릴거 아니야 또 아 이나즈마 가는거 왜 이렇게 어려워 가무 여행자님 그럼 역시 다행이에요 휴 살았군요 시간이 거의 다 아니 먼저 으 아 아 결국에는 해야되잖아 스멜은 많지 내가 지금 할 수 있겠지 아 스테미너가 너무 부족해 아 전운간이라고요? 고운과 경기전으로 돌아가기 떴는데 바람을 따라 아 지금 그거구나 전술임무 어떤거였지 아까? 고아 안녕하세요 여기였나? 이래서 스토리를 안보고 그냥 진행하면 헷갈려 뜬 데로 간단 말이야 그래야겠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임무를 많이 안했거든요 저 이거 되게 생각 제가 이거를 그니까 저기 그 되게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퀘스트 안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단이 난거에요 네 오늘 안에 다 안끝나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해야지 계속 어딨다는거야? 어디에 서있는거야? 위에 서있는거를 아래에서 어떻게 봐 12시 넘음 가무 가무 여기 있었구나 어머 두 분을 여기서 만날 줄 아 아니 전 지금 속세를 떠났 왜? 혹시 칠송이 절 돌아가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건가 으이 왜그래 설마 무슨 구름이 와 가무다 지난번 선인들이 리올항에 감독과 선인의 혈통을 가진 전 서신을 전한 후 리올항에 돌아갔을 때 제세 이번에 서신을 전하는 일도 절 두 분의 호의는 갓 천년 만에 저롱 으이 누가 이 산속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것이냐 잔만 와 근데 이름을 이렇게 어려운걸 다 외우고 다니네 농담이다 왜요 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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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부지런히 쐈다고요 레즈는 제가 저를 몰라보시고 그래도 레즈는 부지런히 쐈는데 성유물 파우밍은 해야죠 이게 혼자서 못 잡는 것들이 있더라고 국민중에서도 가장 자유롭지 반드시 이슬만 마시고 잘 익은 벼만 먹는다네 하지만 어쩌면 저룬간의 산과 거차는 그 아이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선 너무 적막한 곳일지도 모르겠군 난 간밤에 가무가 훌륭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거는 잡아요 그리고 성유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만 나오는 게 있고 화요일만 나오는 게 있고 아닌가 아닌가 성유물이 뭐지 다른 거구나 특성재료 아 그치 특성재료다 맞아 특성 올리려고 내가 그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성도 문제 얘기네요 특성부터 올리라 그래가지고 특성부터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농래 만들기 있죠 농래가 뭐예요 농래가 뭔지를 몰라요 어 농축래진 아 농춘 줄이지 마요 농축래진 네 농축래진 만들기 있을걸요 어디있길래 이게 안 보이지 편점 선정되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없네 눈이 자 지금 잡을까 잡아볼까 아 그래요 맞아요 뉴스 소리 맞아요 이거 티비 따로 틀어놓거든요 이유는 이유는 네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가무와 대화하기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야 이 보물상자 세기는 너무 아까운데 잡긴 잡아야될거 같은데 혹시 같이 잡아주실분 잡을 수 있죠 골트라이 뭘로 보시는거야 뭘로 보시는거야 뭘로 보시는거야 뭘로 보시는거야 아 아 잠깐 어디로 가는거야 아 한마디만 깨우고싶었는데 아 한마디만 깨우고싶었는데 출발 포함드 흩 흩 흩 흩 흩 흩 흩 흩 자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흩 흩 히 흩 흩 한글자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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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할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악 몰라 다 잡아 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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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받아 주어 애들이 왜 애들이 에너지가 확 찼지? 잡을 수는 있어요 이왕면 빨리 잡고 싶어서 그런거지 1쯤 잡을 수 있듯 아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잡을 수 있을까요 오오오 좋아 이런 데미지를 원했죠 야 좋아 그냥 지나가기엔 보물장자가 너무 많았죠 감사합니다 결국 옴 아 좋다 감옥하고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안녕 대화가 안되네 네 게임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짜장 감우랑 대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방송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열두시 지났기 때문에 오 감우 어디갔어 어? 오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와우 놀래라 여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랬다 야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죠 아 아 잉 음 하지만 오예 저는 지금 선인의 감각을 그분의 스타일과 취약한 성유물 파밍하고 자야지 성유물 파밍하고 자야지 성유물 파밍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물론 내가 찾아봐도 되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하는게 나을거 같애죠 아니 뭐야 나는 분명히 바람타고 올라가실텐데 응 오케이 시간이 충분하지 여기까지 안 땄나? 됐다 닫는다 아 저건 움직이는구나 저건 안되네 갈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실패한다야 안피워 왜왜왜 성공 봤죠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잠깐만 아 근데 왜 떨어졌지? 근데 왜 떨어졌지? 오 됐다 곧비나리를 너무 물로 보시는구만 2분 이상 남았노 잡았고 저 위에 있잖아 타고 가야겠구만 아주 좋아요 청록 달리셔야겠네 그럼요 뭘 달리긴 해야돼 자꾸 9개 이제 3개 남았어요 충분하지 시간은 끝났네 맞아요 약하기네요 솔직히 인정 수행은 끝난 것 같은데 가문은 이제 뭐랄 생각이야? 아직입니다 류은진 군의 수행은 왜? 설마 다른 선인은 아니요 그게 누구 항마대성이요 소 말이야? 저도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운 이만은 이만은 관심 있지 눈이 아래쪽에 있나? 저기 있구만 먹어줘야지 눈 있으면 바로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거는 그렇지 와 무과금인데 와 부럽다 전 과금으로 타이 나이 나왔는데 됐어 소 자신 겪구만 30분이나 늦다니 아직도 인간의 악성 죄송합니다 나한테 변명할 필요 선생님 선인도 인간 그러니 내게 광원의 축복 사야겠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육체와 영혼은 내가 준비한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형 형 뭐야? 26마리를 잡아야 되잖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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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어딨어 저기 있었구만 저기서 지금 다들 뭐하고 있는거야 얘네들만 딱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어딨어 이리와 상릉이 셔 상릉이 셔 뭐야 얘네 그냥 녹는데 뭐야 가뭄 킬 뭐야 아 진짜요 유희양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다 이리와 상릉이 셔 상릉이 셔 상릉이 셔 상릉이 셔 상릉이 셔상 무과금으로 잘 뽑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단 말이지 와 좋다 얘 굉장히 좋네 오 굳이 죽으러 가네 방해하지 마세요 별팀은 다른 말이야 한마디 저기 있잖아 한마디는 이제 가무의 힐로 잡아주고 끝 끝 이제 말 걸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루클도 모난 안 나온 각청도 안 나온 치치아 차랑이 안 나온 치치아 차랑이는 뭐야 상대하기 어려운 녀석이 저쪽에서 오고 있어 그럼 너한테 맡길게 가무 이것도 상대하기 어려운 녀석? 어 얘는 누구였더라? 아 저기 그 이 사람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닐루 뽑다가 나옴 흫흫흫흫흫 저도 선인이라고 다행이에요 헛그름한 게 그럼 저한테 무슨 복을 우와 되게 무례하네 무턱대고 복을 바라는 거 무조건 저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성실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아무 노력 없이 아 됐어요 그런 말은 여기 오기 전에도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버지는 노력하는 평범한 삶이 행복하다는 걸 당신 나이라면 헛되고 당신 정말 선인 맞아요? 어째 생각하는 거면 말하는 게 우리 설마 선인인 척하면서 도 됐어 진짜 흥 기분 상하니까 가무 저런 녀석 때문에 가무 이쁘다 아 근데 멍 멍 때리면서 봤네 지금 이렇게 의심받고 나니 역시 하지만 리얼항은 더 이상 저를 반겨주지 않는 그래 좋아요 만약 제 판단이 올려면 가면 좋아 아잉 드디어 한걸음 내리 야 나는 가고 싶단 말이야 임무 완료 됐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끝내야겠어 안 그러면은 오늘 잠 못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민이 토마 Они подписчик Dass Из north уст 흑 잊지 시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